와 시베리아 달려온 보람이 있네 여기 예카테린 무르크 왔는데 유리차가 엄청 지저분하네 정말 더럽네요 이게 수많은 새똥으로 추정됩니다 트랩폐차장이네 이거 망해서 해볼까 나 지금 자세히 처음봐 내가 못할 것 같아 우리 전문가의 산길로 찾자 이건 안돼 이건 안돼 다시 찾자 우리 전문가의 산길로 찾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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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cm만 높아도 들어갔다 삼평이 키가 너무 커서 좀 강당강당하게 보이긴 했어 저기 빌딩 보이지 마치 롯데월드타워 같은 내가 찾아봤는데 바니아가 저기 51층에 있대 진짜? 이따가 한번 가볼까 싶어 와 좋아요 이거 셀프인데 시베리아의 셀을 벗기고 있어요 내가 지금 사와린이예요 한편이도 씻고 우리도 반냐가서 개운하게 하고 유럽시작 유럽시작 인간한 누가 나비 encourage 맞이 호박하나랑 우유 몇개랑 그리고 양파도 쪼끄러우니까 한 두개 정도만 먹으면 이거 440손인데? 네 이렇게 전문가 여기 좀 줍니다 여기 가볍게 놀랍게 맛있어 너무 많아 그거 아니야 내가 가려고 썼어 안녕히 계세요 잘 쓰네 당진신 노인복지관 감사합니다 다 된거 같은데 우리 삼평이 새 차가 돼버렸어 와우 깨끗해졌다 만족스럽지 않지만 이 정도면 엄청 깨끗한거지 오빠 우리 새 차 이거 한거 얼마 들었죠? 처음에 1000루블을 달라고 그랬어 사실 비싼거거든 근데 이제 지금 내가 체력도 고갈됐고 물도 받았고 공짜로 해서 500루블을 기계에 넣고 좀 깎아줘 해서 400루블만 줬어 900루블 들었지 뭐 조금 비싼거일거야 그리고 잘했어 시베리아를 통과한 기념으로 하도 인사를 썼더니 웃으면서 하도 인사를 썼더니 나 관광객이야 한국인이야 문제있어 라고 번역기 돌렸더니 근데 내가 너무 성질을 냈나? 문서 줬는데 보는 동 많은 동 보지도 않아 그리고 여권 주려고 하니까 웃으면서 그냥 가라 부르네 근데 오빠 아까 그 정찰분은 되게 인상이 좋았어요 되게 찾게 보였어요 근데 우리 처음에 거문했던 사람한테 그렇게 했으면 안 통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바쁜데 왜 사랑을 붙잡고 그래 가락시장에서 지금 잠실 쪽으로 가는 느낌이야 희한하다 왜 그런 느낌이 들지 쭉 가다보면 잠실 롯데타워 같은 그 51층에 반야가 있는 아 그러네 그게 나오나보다 어디로 가라는 거야 여기 주차하라는 건데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지 여기 뭐 유리창도 깨져가지고 비닐을 덮어놓은 차들이 많아 그걸 막아 놓은거야 뭐야 여기 이 건물인데 여기로 들어가 그래 저 빨간차는 정말 좀 애매하다 저기다가 저러고 어디를 갔을까 차가 정말 많습니다 여기 캠핑카를 끌고 오더니 이 사이즈의 캠핑카니까 가능해 이때까지 한국에서도 도심을 잘 누비고 다녔는데 할 수 있어요 돌려서 뭐야 이런게 나오네 재밌다 여기서부터는 다 주차가 돈일거야 큰 캠핑카는 도심 들어오면 애매할 것 같아 선택의 여지가 이제 세 가지 뭐냐 SUV냐 이런 작은 캠핑카냐 좀 큰 캠핑카냐 장단점이 다 있는거지 여기 있다는거 같은데 호텔이네 뭐가 너무 록셔리한데 꼬리 이런데 스파로브 데이플리 스파이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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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한데 우린 저길을 건너서 이리로 온거야 그리고 여기는 예카테린 부르크 어려워요 미치게 전통과니아는 절대 아닐텐데 그러게 굉장히 세련된 과니아니아 수험장과 조금 짤짤하면 사우나 여기 가면 돼 안에 사람이 있어서 제대로 못해 근데 잠깐만 여기 이런거 맛있는거 보니까 어? 걷기도 가네 그냥 갈게요 가보자 여기서 사우나가 있네 여기서 먹어도 된다는 것 같은데 그치 나 두달 살았어 여기 우리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절로 온거야 저기 봐봐 허어 골판이잖아 망망대해에 떠있는 도시들 같았어 어제 오빠가 말하자면 땅거미 지구의 자전 속도를 좀 찾아봐야겠어 당연히 뭐 자동차보다 훨씬 빠르겠지만 그래서 자동차로 어쨌든 100km를 배에서 지구 자전을 역행하니까 땅거미가 늦게 떨어질 것 같아 스파시바 빠져우스타라고 하는구나 아 스파시바한 데도 빠져우스타라고 하는구나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시베리아를 건너온 우리 부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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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좋다 먹밥과자 전혀 해떨어졌 음 먹밥 How can I say see you again in Russian? 오비짐사 뽀진 오비짐사 뽀진 예스 오비짐사 뽀진 오비짐사 뽀진 오비짐사 뽀진 오비짐사 뽀진 어렵다 오비짐사 뽀진 약간 하다 보면 뭐 오비짐사 뽀진 오비짐사 뽀진 웅 다시기도 아니라고 하지않아 일단 오비짐사 용기 오비짐사 오 오 가벼진 이쁘사 이별 요 Ot 오비짐사 찢어 ста 아 고 anf 오 Clinical 너무 달리기만 해서 힘들어서 형 불만 많이 했는데 이런데 데리고 와주셔서 고마워요 같이 와주셔서 고마워 지금 너무 연출된 듯한 평소에 이렇게 막 안해져서 미안해 너무 많아 나는 이 가족이 있는 건 내가 잘 안하고 싶어 맞아 가지러 오고 싶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 입어야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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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베리아는 이제 안녕 안녕 다시 이제 우리는 서쪽으로 유럽으로 가면 돼요 오 오 오 오 오 오 Tools 오 오 좀 아까 찾아봤는데 네 24시간 야 여기 와 이거 사우나인 스틱이니까 뽀샵 처리해야 되네 뽀샵 갖다 줘야 되나? 갖다 줍지 뭐 아까 배운 거를 써먹을 수가 없지 까먹었어 See you again 잘쓰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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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층 친절하시네 내가 일찍 나왔잖아 샤워하고 얘기 많이 했어 그래요? 많이 했어요? 근데 카메라로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번역기로 써야 되니까 하여튼 내가 한국 사람 중에 처음이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두 번째라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시베리아를 관통해서 여기 예카테린부르크에 왔고 여행 어플에서 맛있기로 1등인 집을 가보려고 해 잠깐만 있어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거야 여기도 100만 조금 넘는 도시일거야 귀엽다 핑크색 어디쓰기 그렇다고 안전한지는 잘 모르니까 근데 생각보다 위험한 일은 없었다 근데 생각보다 위험한 일은 없었다 그렇다 이쪽으로 오토바이 쪽들 한국이랑 똑같애 무서운 친구들이 아니라 유쾌한 친구들이야 좋은 친구들은 이렇게 밥집 앞에 밥집 앞에 주차하는게 제일 좋아 오늘의 만찬을 위해서 오늘 몸보신 스트로가... 호... 스트로가노브 가자 뉴리아 ves 샤오 여기다가 대래 여기가 왔어? 시작을 좀 할까요? 먹방이야? 이 새우는 어디서 왔을까? 태국에서 왔을까? 맛있네 강양식집 맞아 맞아 근데 여기가 맛집 1등이라고 그랬어 맛있잖아 와 강양식 그러니까 불꽃은 우리 오스트리아 가서 순위차를 먹자 우리 오스트리아도 가요? 모르겠어 하지 못해 가면 가고 와 저 소리 났다고 지금 누가 건드렸나? 나 나갔다 올게 뭐지? 누가 가격을 했다고 소리가 났는데 와 저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그런거야? 진동때매 진동때매 신동하구만 일단은 넙치 넙치 넙치면 이거 광화야 광화 진짜 넙치 얘는 마술고리 와우 진짜 루트는 내가 한번 다시 고민해볼게 체코 체코냐 필란데미나 체코 체코 프라가는 근데 그래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지도를 좀 봐야되는데 근데 가려면 왜 먹을까? 지금 우리 수타가 왔는데 어 그래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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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